지난 4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구 박람회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4 200여 개국에서 37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은 세계 최대 디자인 가구 관련 박람회입니다. 올해로 62회째를 맞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유럽 빌트인 시장을 장악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유럽인들의 최애 브랜드인 밀레나 보쉬를 따돌리고 그렇게 뚫기 어렵다던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시장을 장악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스카블리니가 대표적입니다. 이탈리아 국민에게 사랑받는 주방 가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코엑스 30배 규모에 달하는 로피에라 밀라노 전시장에 약 2,000개의 브랜드가 모여 신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저희도 50여 개 이상의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인 곳은 유로쿠치나 구역입니다. 유로쿠치나는 유로와 쿠치나를 결합한 의미로 말 그대로 혁신적인 유럽식 주방 가구 가전의 향연장입니다. 유로쿠치나는 2년마다 열리며 유럽 주방 가구 가전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밀레, 보쉬 등 유수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유로쿠치나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전시관이 바로 스카블리니입니다. 전시기간 동안 스카블리니 부스를 다녀간 방문자는 4만 5천여 명. 전세계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인 스카블리니의 주방 가구 디자인 모델 종류는 30개 이상. 수전, 손잡이 등 악세서리만 350개가 넘어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스카블리니는 영품 가구로 통하는 유럽 가구 시장 내에서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각광받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에선 삼성전자와 꾸준한 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이탈리아 가전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유럽 1위 가구 브랜드인 스카블리니와 삼성전자의 시너지로 제작된 빌트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밀라노 곳곳에서 이런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길거리나 택시에서도 스카블리니와 삼성전자 협업 광고를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스카블리니는 브루스 릴리스나 니콜 키드만 등 세계적인 셀럽이 택한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셀럽들이 스카블리니를 택한 이유는 하이엔드 모델을 갖췄고 라이프스타일 취향에 맞게끔 주방 가구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남 서초 등 국내 고급 단지에서 스카블리니를 적용하는 곳이 생기면서 한국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젠의 시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는 자신의 시장에서 같은 영역을uty Commissary으로 함께한 사항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많은 매일 유물들. 어느 정도의 서울에 유물들한 매일 유물들한가입니다. 저희는 오징어 시장에 있는 더 30에 있는 마일은 미는 China, Beijing, Shanghai, Shenzhen전, 올해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제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스카블리니 부스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같은 주방가구 디자인 모델 종류 10개를 전시했는데요. 신상 주방가구 라인 중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지오메트리카였습니다. 지오메트리카는 가장 비싼 모델이었는데요. 비싼 자재로 꼽히는 포세린 판넬과 도어의 프레임을 알루미늄으로 디자인해 우수한 내구성을 더했습니다. 전형적인 나무 자재를 쓴 주방 모델과 비교하면 차별화된 디자인과 자재 선정으로 가격이 월등히 비싸지는데요. 가구 옵션이나 물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국내에서 이 라인을 구입할 경우 금액이 1억 3천만 원가량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 업계에서는 8천만 원 이상은 넘어야 고가 라인이라고 칭합니다. 스카블리니 주방 가격은 1억 원 이상, 집이 넓으면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초고가 라인까지 금액대별로 다양한 주방 모델을 갖췄는데요.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이나 컨셉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국내 하이엔드 주방 라인 기준 가격을 5천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유럽의 명품 주방 브랜드를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충분히 들일 수 있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는 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1961년 이탈리아 중부 페소로 지역에서 창립한 스카블리니는 60년 넘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상 해외 브랜드는 고급스럽긴 한데 생산이 느려 답답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러나 스카블리니는 생산성이 좋아 공사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적고 자재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건 스카블리니가 이탈리아 내에서 가구공장 설비 1위, 생산력 1위로 꼽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공장은 축구장 29개 크기로 6만 8천평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 현지 성주인원이 600여 명에 달하는데요 재단부터 포장 물류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공사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제 욕실 특별전 전시장에서도 스카블리니의 신모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해 디자인한 수정과 세면대, 욕조가 가득했습니다 욕실 가구 역시 모델마다 색상 및 여러 커스텀이 가능해 고객의 취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한데요 한국건설사에서도 해외 하이엔드 가구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단지 고급화에 힘쓰는 상황이죠 스카블리니가 한국에 본격 상륙하면서 고가 명품 주방 가구에 한액을 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건설사 먼저 확인해보세요 한국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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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